이 우유가 더 맛있난거같은데 그 팔가 들어있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요즘 굉장히 안타고 호불호가 강하다는 잭스파맛을 먹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맛있다 그러고 또 맛없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은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 먹었을때 파 맛이 느껴지지 않는데 마지막 끝맛에서 파의 그 맛이 살짝 느껴져요 근데 그 달달함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 뭔가 약간 맛없을 것 같다 맛없을 것 같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좀 맛없게 느껴지는게 조금 있는 것 같기는 이 우유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입가심을 해야될 것 같아요 여러분 파 맛은 그렇게 대충 끝내고 지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녹록농농해도 맛있고 딱딱했을 때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파 맛 섞여줘요 맛있어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비 소리가 녹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먹을게요 급화가 들어있어 요즘은 우유가 없어지고 과자가 눅눅해졌을 때쯤 리필을 하는거에요 파가 5만원 파가 5만원 파가 5만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